세 번째 키워드는 최장수 장관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오른 김현미 장관이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도 나오지만 뼈아픈 결과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사님 우선 6.17 대책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네요. 국토교통부라는 부서가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토가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심지어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도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영향력도 크지만 바람절날이 없는 부처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그동안의 역대 장관들 보면 몇 년 하지를 못했어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하지 못한 장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오늘 취임 3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해임될 사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 달만 더 지난다면 역대 최장수 장관이었던 정종환 장관의 기록을 넘어서서 한국 국토부 사상 최장수 장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언론의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장관을 오래 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김현미 장관의 각종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나 이런 것이 과연 계속 장관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인가 아닌가 하는 데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재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50% 이상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미 장관 취임사가 눈에 지금 선하거든요. 2017년 6월 23일 당시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쭉 해와서 강남의 집값은 왜 오르느냐 이것을 잡겠다 그러면서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집인 것은 당연하긴 한데 두 번째 말을 보면 김현미 장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어요. 아파트는 돈이 아니니까 집이니까 집에서 잘 사시라 투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이랬는데 재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KB, 국민금융지주의 조사에 따르면 51%, 중입가 기준으로 51% 올랐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생겼죠. 물론 국토부 장관의 치적을 아파트 가격으로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또는 인프라 복지를 잘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마는 본인 스스로가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고 출범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취임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1% 올랐다는 대목을 사람들이 먼저 연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을 잡지도 못했지만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다. 이 대목이 사실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국민들의 사실 정신건강이나 복지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특히 지금도 청와대 사이트에 30, 40 세대들이 어떤 희망의 사다리를 국토부 때문에 차였다 해서 지금 청원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오늘부터는 지금 잠실동, 삼성동 일대는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고 또 지금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을 갑자기 집어넣는 바람에 강남의 전세 세입자들은 날벼락을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김현미 장관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최대한 맥시마이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국합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